대골x2 대골x2 대골x4 대골x4 나왔다 나왔다 원래 저희가 준비한 곡이 4곡뿐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진짜 준비한 곡이 4곡뿐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흥이 많은 친구들인가 궁금해서 제가 앵컬 요청을 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정말 크게 되실 분들이에요 한 곡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떤 곡으로 하죠? 그러면 우리 최근 활동곡이었던 티리로 한번 티리! 근데 티리가 굉장히 따라 부르기 쉽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한 초절 우리 어 어 어 어 같이 부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후렴에 피리를 불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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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들 너무 귀여워요 왜냐면 저희가 그냥 여러분 여러분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라를 먼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 같이 피리를 불어라를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어 어 어 어 이러니까 어 어 어 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니가 더 귀엽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이어서 마지막 곡으로 피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드림캐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앵커를 외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두 다 큰사람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술 조금만 먹어요 맞아 술 조금만 드세요 고맙습니다